음악 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구요 반박시 여러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삼성과 LG OLED 협업 게시 전세계 TV 시장에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두 기업 삼성과 LG가 OLED 관련 협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삼성이랑 LG의 시장 점유율 전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나요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 건 지난 4년간 세계 시장의 TV 출하량인데 삼성은 거의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LG가 12% 정도입니다 뭐 최근에 TCL 쪽이 꾸준히 상승세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 LG가 잘 방어하고 있고요 삼성 출하량은 거의 뭐 철벽이에요 그리고 리서치 업체별로 데이터가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전체 시장 점유율로 따져보면요 삼성과 LG를 합친 점유율이 거의 과반수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삼성이나 LG TV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나가는 이 삼성과 LG가 갑자기 OLED TV를 협업한다는 건데 이게 그 속사정을 알고 나면 좀 재미있는 구석이 있어요 일단 이번 체결된 협상 LG가 이 만드는 OLED를 올해 2분기부터 삼성에게 공급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삼성 OLED TV가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기간 내 LG의 OLED 디스플레이 공급량이 약 천만대 수준이라서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사에게 모두 큰 건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갑자기 삼성이랑 LG가 힘을 합친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네 결국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형 협업입니다 일단 삼성 측은요 LCD 패널 생산을 중단한 이후에는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공급 루트가 하나밖에 없으면 결국 구매 가격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LG의 OLED를 땡겨올 수 있게 되면 이 의존성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고요 TV 라인업의 다양화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확고한 1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L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적자 뉴스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만 작년에만 영업 손실이 2조 원이었습니다 증권가의 예상보다 더한 실적 부진 역대급 어닝 쇼크 이야기가 터져나올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4분기 연속 적자의 수요 침체의 경제난의 거의 반쯤 쓰러진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이 손을 딱 내밀면서 야 LG 임마 일어나 임마 돈 안 벌 거야? 휴대폰 꼴 나고 싶어 OLED 디스플레이의 수주가 천만대 빅딜이 터지면서 이 누적된 연속 적자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두 기업 모두 윈윈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협업이 진행되고 제품이 출시가 되면 여기서부터는 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이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LG 디스플레이 말고 LG 전자의 입장이 좀 많이 난처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계 TV 시장 1위 삼성 지금 라인업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저 꼭대기 끝머리에는 마이크로 LED TV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삼성이 자랑하는 QD OLE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 QLED 일반 QLED 순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 삼성이 LG가 주는 OLED 패널을 받게 되면 이거 포지션을 어느 세그먼트로 맞춰줄까요? 이 제품을 어디에 위치시키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OLED를 QD OLED 아래 두려고 할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 QD OLED가 LG의 OLED보다 더 나은 상품성을 갖고 있다 더 뛰어난 제품이다 이렇게 보이게 만들 거란 이야기고요 이러면 LG 전자가 만드는 TV 이 프리미엄 수요를 공략하고 있는 LG OLED TV의 입장이 되게 난처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뭐 물론 LG도 OLED 중에서 가장 좋은 등급은 따로 있다 뭐 이런 별도의 마케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투명 OLED라던가 LG도 나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겠지만 전체 시장으로 이걸 넓혀서 보면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퍼져나갈 게 자명합니다 이 1위 업체라는 게요 여러분 괜히 1위가 아니에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뭔가를 해버리죠 그럼 절대 다수는 그냥 납득을 하게 됩니다 지포스 보세요 여러분 128비트여도 성능만 좋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삼성의 QD OLED가 LG의 OLED보다 더 나은 기술이고 좋은 제품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 출시된 내년부터는 이 TV 관련 포럼이나 카페에서 이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 저도 얼마 전에 삼성 TV를 구매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유만 있었죠 그럼 저도 삼성 TV 안 사고요 LG OLED 83인치를 샀을 거예요 아 볼타님 TV 고를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보시나요? TV는 무조건 크기지 그 패널이 뭐든 간에 일단은 크고 봐야 돼 아니 그럼 그 스마트 모니터는요? 야 스마트 모니터 같은 그 짜극어로 누가 넷플릭스 같은 거 보냐 전에 스마트 모니터로 TV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 민수야 너 스마트 모니터로 맞아본 적 있냐? 야 이 새끼야 야 스마트 모니터로 AS가 인형이야